조선일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잘하는 배우가 될테니깐요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슈슈 양카쉔 쨍당 원래는 중국당은 계획된 프랑스였었어요 저희빙이 있었어요 저희빙이 있었어요 저희빙이 있었어요 저희빙이 있었어요 와우 네 잘했다 이제 준비를 해놨죠 아 네 쟁여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넘어갈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디자인같은 이거를 하더니 한시간만 더 하는거 꿈에 잠시간만 더 아니면 한 시간만 더